안녕하세요.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. 그리고 고객님들 반갑습니다. 네 전 유튜버 지금은 화장품 판매 사원으로 전직한 창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고객님들 사랑합니다. 오늘은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거냐면 창면비비크림이죠. 창면비비크림 출시 딱 한 달이 지난 날짜입니다. 한 달이 딱 지난 날짜인데 과연 한 달 동안 얼마 팔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 않습니까? 그리고 몇 개가 반품이 들어왔는지 저도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 이거 공개를 한다는 거는 진짜 만약에 환불 많잖아요? 환불 많잖아요? 사업 접어야 됩니다. 과연 얼마를 팔았고 몇 개를 팔았고 반품은 몇 개 들어왔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. 영상 보시기 전에 형님들 비비크림 구매하셨습니까? 지금 빨리 구매하세요. 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오늘 날짜 주문 들어온 거 보자.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48분인데요. 329,000원. 4시간 만에 새벽 시간에도 구매를 많이 해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형님들 자 일단 주문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문 관리 들어갈 거고요. 과연 얼마를 팔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3, 2, 1 얼마예요? 11 억 사... 아 하하하하하하 자 이거 이러면 유튜브 접어야 됩니다. 얼마예요? 잠깐만요. 1억 13591785원입니다. 와우 유튜브 접고 지금 비비크림 팔아야 할 것 같은데요. 지금 광고 한번도 안 돌렸거든요 제가? 자 몇 개가 팔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판매 개수는요 총 판매 개수는 4,690개 한 달에 5,000개 와우 장난 없네 자 좋습니다 총 판매 수량은 4,690개고요 총 판매 금액은 1,359,1,785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죠 제품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 환불이나 반품을 하시겠죠 이걸 깐다는 건 정말 치부를 공개하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반품 클릭하겠습니다 제발 교환부터 볼게요 교환부터 교환이 몇 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교환 제발 없어라 딱 딱 한 분 계시나 본데요 상세 내역 좀 볼게요 뭐 때문에 교환을 요청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가 없네요 그냥 그냥 단순 교환이신 것 같습니다 단순 교환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반품과 환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품은 몇 개가 들어왔는지 보통 다른 화장품들 보면 100개 팔았을 때 반품이 한 200개 안짝이라고 하더라고요 1,000개 팔았을 때 200개니까 100개만 안 넘으면 되겠다 제발 3,2,1 딱 총 품목 9개 수량 11개 감사합니다 일단은 반품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반품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품 처리 사유 고객 변심 하나 고객 변심 둘 근데 여기에 제품 트러블이 하나 있네요 고객 변심 고객 변심 단순 변심이죠 단순 변심 단순 변심 이분도 단순 변심 총 4,690건을 판매를 했고요 8분은 단순 변심 그리고 한 분은 제품 트러블 그러면은 5,000분 정도 구매하셨는데 제품 트러블은 단 한 분밖에 안 난 거죠 물론 5,000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4,999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래도 안 사실 겁니까? 장매 비비크림 다시 한 번 더 장매 비비크림 구매해 주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고객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매 비비크림 남녀 공용입니다 여성분들 구매하셔도 좋고 그리고 댓글로 여기다 피드백 확 주셨어요 밝은 거 안 나오나요? 더 어두운 거 안 나오나요? 중간 컬러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어두운 컬러부터 순서대로 주르륵 나올 겁니다 25호, 24호, 그리고 현재 23호 그리고 22호, 21호 엄청 밝은 여성분들부터 조금 얼굴이 검으신 분들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컬러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맞는 톤이 없다면 25호나 24호를 사시고 그 중간 컬러를 맞춰서 믹싱하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품 재원이랑 그 안에 테스트는 다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 이런 거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품목마다 딱 천 개씩만 딱 천 개씩만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컬러를 잘 생각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비크림을 써봤겠어요? 저는 매일 방송을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좋고 좋은 것들 누적치가 창맨 비비크림입니다 창맨 비비크림 제가 보통 방송할 때 하루 짧게는 4시간, 길게는 10시간도 넘게 하거든요 한 번 발랐을 때 길게 가야 돼요 그리고 막 자연스럽게 안 발리면 얼굴이 막 허위케 떠가서 갸루처럼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연선을 막아주는 선크림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노화 방지까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36입니다 그런데도 괜찮잖아요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써보시면 창현이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 생각 하실 겁니다 이거는 대륙의 실수 아니 아니 유튜버의 실수입니다 일단 판매는요 예약 판매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2019년도 11월 10일입니다 5일이죠 일요일 일요일부터 여러분들 판매할 거고요 배송은 11월 25일부터 순차 배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 저보다 받으실 수 있게끔 만들 거니까 많이 많이 또 구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링크 클릭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창맨 치시면 됩니다 여성 남성 두 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룡 비비크림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나이다 아 안녕!